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힘드시죠? 좀만 힘내도록 해봅시다 471페이였는데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해서요 가로 1번만 딱 체크해 주십시오 허가권야는 다음 건축물에다 줄 것이고요 밑에 초거층 건축물 밑줄, 연면적 10만정도 이상이면서 16층 이상 건축물 밑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하십시오 이 초거층 건축물 뜻이 뭐냐? 그것도 하나 써보실래요? 초거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층수가 50층 이상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 건축물 높이죠 높이가 200m 이상 이런 건축물을 초거층 건축물을 한다 이 초거층 건축물이 됐던 그리고 연면적 10만정도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이 건축물이 됐던 이 두 가지는 바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허가권야는 이 두 가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밑줄 건축물의 구조안전 그리고 인접대지안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바로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안전영향평가 대상 두 가지가 있다 이 규모가 엄청 크죠 50층 이상이나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인 초거층 건축물 연면적 10만정도 이상이면서 16대 이상인 건축물은 어느 대지에 딱 그걸 입지시켜서 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함으로 말면 인접대지안전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이 크니까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정말 건축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붕괴가 되고 나이 납니다 그런 여름을 감안해서 미리 안전영향평가를 실시를 하독되어 있다는 것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셔서 472페이지 통과해도 되고 다만 472페이지 딱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는데 착공신고 있잖아요 착공신고에서 1번만 받으세요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대상 가하세건축물로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한다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것을 착공신고를 한다 착공신고를 해야 될 대상은 건축신고 마친 건축물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허가받은 가하세건축물 3가지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겠고 473페이지 가로 1번 시공자 의무가 있죠 그건 참고로 보겠는데요 2번 보세요 공사시공자는 건축주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대로 성실하게 건축공사를 수행해야 하고요 이 건축법, 건축법 명에 따른 명령처분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해가지고 원주인한테 인도해야 된다 주인이 건축주죠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밑에 보면 설계변경의 요청이 나있죠 그 중에 딱 어떤 걸 보느냐 가로 3번 가로 3번에 1번만 보시면 돼요 연멸자 학계가 5천종부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공사감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해주라 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5천종부터 이상인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고요 여기 있는 거 시험에 나올 거 없고요 넘어가서 보면 476페이지 여기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고 477페이지 이것도 통과하고 478페이지 7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사 시공자 입안상 발견 시 어떻게 하는가 아까 설명했죠 1번만 공사감자는 공사감자를 할 때에 밑에 줄 입안된 상을 발견하거나 공사 시공자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2를 위반된 사실이죠 건축주에게 알린 후 건축주에다가 줄 것이고 1 가장 먼저 건축주에게 알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 시공자에게 2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재시공을 요청합니다 그에 따르자면 서면으로 공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공사 시공자가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데 이걸 거역하고 2번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재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바로 이를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허가권자에게 그것도 다시 3번이죠 순서를 좀 정리합시다 이 공사를 감독하는 공사 감자는 공사 현장에서 위반된 상을 발견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알리는가 건축주인 주인한테 1 그 다음 누구한테 공사하고 있는 시공자에게 똑바로 해라 라고 시정 재시정 재시공 그 다음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이를 치면 허가권자에게 마지막에 보고해서 알린다 그 다음에 바로 가로 쭉 내려가셔서 3번 8번 공사 감자는 그 밑에 셋째 줄 건너대서요 공사를 완료한 경우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는 감리할 보고서를 밑에 줄 내려가서요 작성하여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공사 감자가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게 아니라 건축주한테 줍니다 이 경우 건축주가 받았다 그러면 그 감리할 보고서를 뭐 할 때 쓰느냐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감리할 보고서를 통해서 자 그거 받으시고요 오른쪽으로 넘으셔서 479페이지 사용 승인 파트는 잘 받으셔야 되죠 자 1번 건축주가 건축허가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공사를 다 끝냈다 허가에 대해서는 가사 건축물 건축공사를 다 완료했다 완료했다 체크 완료가 된 후에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하려면 공사 감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그리고 공사 완료 도서를 전부 해서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신청 2번 이렇게 신청받은 허가권자 취인의 검사 실시 합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에서 내준다 다만 그 지방자찬체 조류를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 실시하지 않고 사용 승인을 내줄 수 있다 이때 검사할 때 뭘 검사하느냐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바로 설계 도서도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공사 끝나가지고 감자한테 받았던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가 작업하게 작성된 여부 이걸 검토해서 합격하면 사용 승인을 내준 것이죠 가로 3번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되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박사 안에 바로 허가권자가 지금 합격했던 건축물인데 사용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에 안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은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 니은 사용 승인을 거부하기 전에도 전체 공사가 다 안 끝났습니다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의 건축을 받아왔는데 한 동은 20층짜리 한 동은 20층짜리 이렇게 두 동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한 동의 20층짜리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20층짜리가 공사가 다 안 끝났다 해도 이것만 좀 사용합시다 라고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그래 임시 사용 승인받으면 그 부분은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은 사용 승인을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열린 부분이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작업한 경우 기간을 정해서 임시로 사용해 승인을 한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셨어요 480페이지 동그라미 3번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1번부터 11번까지 이런 것들을 다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사용 승인을 받으면 어떤 걸 받은 걸로 간주하냐 하수도법에 따른 배설비 중검사 개인 하수처리스를 중검사 공사 다 받은 걸로 간주하죠 그 다음에 2번 그 지적공부의 변동상 등록신청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바로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의 중검사 아까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서 개발행을 할 수 있죠 그때 이 건축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개발행에 따른 중검사를 뱉도록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사용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검사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만 보십시오 10번이 아니라 11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시설 배출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설치 허가를 받죠 그때 건축 허가를 받으면 그거 받은 걸로 간주해 줬죠 그리고 나서 건축공사 하면서 그것까지 설치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했네요 그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가동할 때는 가동개시 신고를 했는데 건축으로 건축공사 완료했다는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한 걸로 간주해서 바로 가동해도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가로 4번 아까 2층짜리하고 20층짜리를 동시에 건축업 받아서 건축공사 진행하고 2층짜리가 다 완성되어서 사용하려고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 받았다 이때 임시 사용 승인 시정은 건축주가 허가권을 한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냐 원칙은 2년이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임시 사용 승인에서 니은을 읽고 받으세요 니은 보면 임시 사용 승인을 기간이 2년을 한다 다만 허가권에는 대형 건축공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 바위를 띄는 공사가 안방공사인데 바위암자에서 안방공사가 진행되어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이 됐다 그럴 때는 그 임시 사용 승인을 그만큼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건축으로 유지관리가 나온대요 거기에서 바로 483페이지를 보십시오 483페 보면 건축물 대장이라고 등기척단화했죠 가로 1번 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거기 줄 겁니다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네들이죠 그네들이 건축물을 이용, 소유, 유지, 관리상태를 확인 건축정책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면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과 그 대지현황 등을 바로 적어서 보관하죠 어떨 때 1번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아까 사용서를 내렸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새롭게 신규로 개설해서 거기다 등록해서 기재 보관합니다 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통과하고요 가로 2번 등기를 촉탁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건축물 대장 기재 보관자인데 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상하고 등기소장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등기상 전부증명서 있죠 등기소에서 거기에 있는 표지와 일치가 가능하도록 바로 이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의 변경이 발생하면 등기를 꼭 촉탁하도록 하는 의무기능을 두고 있어요 어떨 때는 등기를 꼭 촉탁해서 일치화를 가도록 해야 되냐 그걸 보겠습니다 자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사유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의무상입니다 해야 한다 어떨 때냐 지번 변경,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될 때 그리고 그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내용의 면적, 건축물 면적, 구조, 용도, 충수에 변경이 있을 때 건축물이 해체될 때 건축물의 멸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랬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해야 합니다만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2번의 경우 이 사용 승인을 아까 최초로 신규 건축무사가 끝나가지고 사용 승인을 받아갔다 그래서 이 특특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신규로 개설해서 그때 신규 등록했는데 이 건이 A 거다 소유자 A다 그러면 이 특특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호등기를 해주세요 라고 촉탁등기를 해야 하는 거 같느냐 아니다 이 신규등록은 등기 촉탁사유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등록에다 넘치고 한 말 쓰세요 이것은 등기 촉탁사유가 아니다 신규등록은 등기 촉탁사유가 아니다 등기 촉탁사유는 1번, 2번, 3번, 4번 뿐이다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484페이지 건축물의 대지에 돌아나 있죠 대지의 안전화에 있는데요 가로 1번, 2번, 3번, 4번을 한 묶어놓으십시오 거기 보면 대지의 안전조치로서 이런 게 나와 있죠 거기 가로 1번이 한 번 시험에 나왔어요 대지는 인접한 무슨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가 도로면 체크하고 도로가 있다, 대지가 있다, 도로면보다 낮아버리면 여름에 빗물이 이렇게 대지 안에 들어가서 대지가 침쐬고 건축물까지 옆에서 붕괴의 소질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 법사는 그 대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그래서 건축물 안전을 확보해 나간대요 이때 대지의 안전을 확보해서 이 대지를 저상에서 만들 때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도로면보다 가압거나 더 높게 해라 그 말이죠 그래야 빗물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도 낮아서는 안 되냐 아니다 낮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 그래도 괜찮다 어떨 때냐, 이 도로에서 빗물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그 빗물이 쭉쭉 빠져나도록 배수에 지향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든가 건축물의 용도상 방수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대지의 경우는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이게 중요해요 꼭 알아주시고 자 2번 습한 토지, 물이 닿을 우려가 있는 토지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습해 물이 좀 고이고 고이고 그래요 또 막 물이 속고쳐요 이런 땅을 그냥 약자로 습지를 합시다 이런 습지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땅에다 절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법적으로 이거 아니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그거 아시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가 안전해야 건축물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지 안전을 확보하도록 법에서 규정합니다 야,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대지 안전을 확보하여서 지방계량을 하든 성토를 하든 그건 의무조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쓰레기 등으로 매립된 매립지 있잖아요 거기다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대지 안전을 확보하여서 역시 성토라든 지방계라든 꼭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입니다 성토라고 해서는 바로 좋은 것을 갖다 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흙물을 갖다 메꾸는 거죠 가로 3번 배수시설 설치해서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자고 하는 대지를 만든다 그때 대지에는 빗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고여서 물이 안 빠져간다 그러면 침수되죠 그래서 빗물이 됐든 거기서 자체로 생기는 오수가 됐든 이런 것들이 쫙쫙 빠져나오도록 해서 대지 안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수관을 넣든 하수구를 넣든 저수탱크 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넣든 이런 시설을 꼭 설치해야 된다 의무사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옹벽 설치가 나있죠 옹벽은 바로 옹자가 세롱 벽자가 벽벽이죠 그래서 힘이 센 벽을 옹벽하는데 주로 경사지에서 흙이 무너지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벽 이걸 옹벽을 하죠 이런 옹벽을 꼭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때냐 이렇게 경사지게 되었는데 이 경사진 곳이 흙을 인위지로 쌓아서 경사지게 했다 그러면 성토분 흙을 깎아내려가지고 경사지게 됐다 그러면 절토분화인데 이 성토 절토했던 부분은 경사도가 여기 이렇게 1대 1 1대 1.5다 그래 이때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써 그 성토 절토했던 부분은 경사도가 이르려면 그 성토했던 절토했던 부분은 높이가 1m 이상이다 그럴 때는 바로 옹벽을 꼭 설치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른쪽 박스 안에 1번에 와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괄호 3번 성계란 말은 우리말로 무너져 내린다 그 말이에요 성계와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박스 안에 같이 옹벽을 설치하나 그의 조치를 꼭 취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떨 때냐 1번 성토하는 부분은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써 그 높이가 1m 이상이다 절토했던 부분은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써 그 높이가 1m 이상이다 그러면 옹벽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 2번 이때 옹벽을 세우는데 높이가 2m 이상이면 안전성 확보돼서 그 옹벽의 모양새를 콘크리트 구조로 해라 3번 옹벽의 에벽면에는 그 옹벽의 지지를 위한 시설 옹벽의 물이 여름에 장맛벽에 고이면 옹벽이 무너지죠 그래서 옹벽의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빼내게 되는 시설에서 이걸 배수를 한 시설을 합니다 이런 시설의 구조물은 밖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야 할까 그때 에의 그 말을 다 체크해요 이 3번을 가지고 또 한번 시험했나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옹벽의 에벽면에는 이의 지지를 위한 또는 배수를 한 시설물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지지 또는 배수를 한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그란 4번은 안 봐도 돼요 3번을 잘 이해해 두십시오 3번 옹벽의 에벽면에는 이의 지지를 위한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도 된다 꼭 하시고 이 시설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 잘 봐 두셔야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돼지 안전을 보았죠 첫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로 있다 도로에 그 A라는 사람은 돼지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B라는 사람으로서 여기 있다 건축건축가 돼지를 조사한다 그때 이 돼지는 무슨 면보다 낮아서 안 된가 이 도로 면보다 낮아서 안 된다 도로 면보다 낮으면 빗면로 들어오니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외적으로 이 돼지는 도로 면보다 낮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어떨 때냐 배수의 차이 없는 경우 건축으로 용도상 방습을 조치할 필요 없는 그런 돼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도 된다는 거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돼지가 있는데 이 땅이 습한 토지에 물에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인 습지가 있다 또 쓰레기 등으로 매립된 매립지가 있다 여기에 있다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럼 틀리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하려면 돼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토를 하든 지방계량을 하든 반드시 해야 된다 의무적이다 그 다음에 이 돼지에 빗물 오수가 고지 않도록 바로 여러 가지 저수탱크 하수관을 꼭 설치해야 된다 의무적이다 그 다음에 옹벽 설치 문제 있죠 자 이렇게 경사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 돼지 확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어요 이렇게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다 이걸 성계라고 그랬죠 성계 우려가 있다 성계의 우려가 있는 이 토지에다가 돼지를 조성해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이 성토였던 절투였던 이 부분으로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써 이 성토였던 부분 절투였던 부분 이 부분의 높이가 1m 이상이면 여기다 옹벽을 꼭 설치해야 된다 의무적이다 이 옹벽의 높이가 바로 쭉 올리다 보니까 여기가 높아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바로 2m 이상이다 그럴 때는 이 구조를 콩쿠터 구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2m 넘게 축조할 때는 넘게 넘는다 그럴 때는 미리 축조 신고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옹벽이 이렇게 콩쿠터로 만들어지면 콩쿠터 구조로 만들면 여러분이 빗물이 이렇게 스며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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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물이 고이면 여기 수압이 증가해서 옹벽을 무너뜨려서 대지 건축물을 덮쳐버리죠 그래서 이 옹벽의 애벽면에는 바로 이 이것이 무너지 않도록 지지하는 지지시설 그리고 이 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배수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시설은 옹벽의 애벽면 밖으로 튀어나와도 되지만 이 것이 아닌 나머지 구조물은 밖으로 튀어나지 않게 깔끔하게 해라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485페이지 대지의 적용이 나와있죠 이 대지의 적용이 바로 요즘에 부각되고 있어요 이 대지의 적용을 해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도시공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삭막해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지에 넣었다가 나무 같은 걸 심는 거죠 이 나무는 우리 몸 부위 중에서 어디에서 나무 보면 조화라고 하냐 눈 눈은 바로 이 식물들을 보면 아주 조화라고 그래요 식물들 그래 눈을 호강시켜주기 위해서 조경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조경은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 도시공간 속에서 하는 겁니다 시골에 가서 땅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건축을 주는데 야 여기도 조경해라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죠 왜? 문만 대문만 이러고 나오면 풀밭이고요 그 풀리에서 풀씨가 마당으로 달아서 바로 여름에 한두 달만 마당 관리하지 않으면 마당 자체가 풀밭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시골에서는 대지에 넣었다 조경해라 라고 의문을 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바로 건축물 건축할 때에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 면적이 얼마 있으면 조경을 하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이 적용 올이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적용하면 나온다 이렇게 자 대지 안에 적용 문제 이 대지가 이렇게 200종터 이상이다 그럴 때 대지 안에 적용을 하세요 라고 합니다 200종터 이상이다 200종터라고 하는 것은 평수로 환산하면 대략 60평이에요 60평 그 대지가 60평이면 여기다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할 때에 바로 이 자연 친화적인 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지 안에 보통 대지 면적의 약 10% 꼭 절대적인 단위가 아니고 대략 10% 입어보면서 대지 안에 적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적용 그러면 대지 면적이 200종터다 그러면 10% 20종터죠 그래서 20%를 확보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건축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을 수 있냐 하면 사용을 수 있냐 하면 사용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적용 그런데 이 대지 안에 적용 20종터를 다 하면 또 이 공간이 또 좀 좁아지잖아요 이 용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야 대지 안에 적용 다 하기 좀 그러면은 옥상에 따도 해라 옥상 옥상에 우리 시민들 오갈 때에 우리 시민들 오갈 때에 이렇게 옥상 보면 식물이 있다 그러면 눈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있다 해도 괜찮다 다만 옥상에 있다 했던 것 다 대지 안에 한 걸로 봐주지는 않겠다 옥상에 있다 했던 면적 중 3분의 2 범위에서만 대지 안에 적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좀 면제해 봤겠죠 대지 안에 그때 대지 안에 해야 할 면제가 아까 20종부터다 그러면 20종부터의 50%를 초과한 범위에서만 대지 안에 적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옥상에 있다 했던 적용 면적이 있다면 그 옥상에 있다 했던 적용 면적은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만 대지 안에 적용으로 산정해 주되 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 범위는 대지 안에 해야 할 적용 면적이 50%를 초과한 범위에서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규정을 주고 있어요 그래 이 대지가 200이고 적용을 해야 하는데 대지 안에 적용 면적이 20종부터다 그런데 다 하면 대지 면적이 좁아지고 이용도가 떨어지니까 여기 좀 면제받고 싶다 그러면 옥상에 있다 하면 대 옥상에 있다 하기를 30종부터 했다고 가지고 봐요 30종두를 대지 안에 적용으로 다 인정해 준 게 아니고 그것은 3분의 1 3분의 1은 20이죠 20종두를 대지 안에 적용으로 인정을 해 준다 이 20종두를 다 대지 안으로 적용 면적으로 인정해 주면 대지 안에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결론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20종두를 다 대지 안으로 적용 면적으로 인정을 해 준 게 아니고 대지 안에 해야 할 적용 면적 아까 20종두를 했다 그것을 50%를 초과한 범위에서만 인정해 준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옥상에 있다 30종두를 면적으로 적용을 했다 하면 전국적으로 대지 안에 적용 면적으로 인정받는 면적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은 옥상에 있다 했던 걸로 대체되니까 10존부터 면제받아서 대지 안 했다는 그냥 10존부터만 해도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480 6페인화예요 486페이지 그 박스 밑에 보면 옥상 적용 특란이 있죠 건축으로 옥상에 적용 저취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 부분 적용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적용으로 산정을 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대지의 적용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앞으로 가셔서 다시 가로 1번 원칙에서 보면 대지 면적이 200종부터 이상이면 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는 적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적용 정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몇 종부터 이상이면 적용하는가 200종부터 그런데 이제 2번이 중요해요 예외해 가지고요 야 대지 면적이 200종부터다 거기다 건축물 컨트롤 할 때는 모두 다 대지에 적용하느냐 노 여기는 적용해 봐야 큰 의미가 없으니까 적용 면제 하는 건 자유다 이거죠 어떤 거냐 동그란 2번이 적용 설치물 예외해 가지고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중요해 이게 그게 또 중요편화예요 그래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적용이 면제 된다 그 말이죠 기역 녹색에 따라 줄 것이고 니은 면적 5천 전부터 미만의 대지에 있는 공장 공장에 따라 밀실 수 있고 디귿 연면적의 1500 전부터 미만의 공장 공장에 따라 밀실 수 있고 리을 산업단지 안에 공장 공장에 따라 밀실 수 있고 미음 대지에 연분이 함유되는 경우 그것도 다 줄 것이고 대지에 따라 동암치고 연분에 따라 동암치고 4번 축사에 따라 줄 것이고 시옷 회가 대상 가설 건축물 때 가설 건축물 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응 연분에 따라서 연분에 따라 동암치고 연분에 따라 면제 작기가 1500 전부터 미만의 물류시설 물류시설에 따라 줄 것이고 주거적 또는 상업적에 건축하는 것 것은 제한다 제한다 그 말에 따라 줄 거예요 제한다 그 말에 따라 줄 것이고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써놔요 같은 말로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 이응은 아주 또 여기에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응했다는 별도로 별표 5개를 달아놓고 이응을 잘 받으셔 자 정리합니다 주거적 또는 상업적이 건축하는 것 그것이 뭐냐 연면적 합계 1천조금토 미만의 물류시설이에요 그래 주거적 또는 상업적이 건축하는 그런 물류시설은 적용해야 된다 면제 안 해주겠다 이거죠 용도적 두 가지가 중요해요 주거적 상업적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거적 상업적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500조금토 미만의 물류시설도 적용해야 한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지어선 자연환경 보전적 줄 것이고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농림적 줄 것이고 관리적이 다 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도 면제 그 다음에 A 관광지 관광단지에 있다 밑줄 그 정도 받으십시오 자 이제 금방 체크한 것들은 적용 의무가 면제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그걸 머리따가 넣는 것이 시험공부입니다 그걸 꼭 머리따가 넣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적용 면제 대상을 보았는데요 이렇습니다 자 적용 면의 대지 안으로 적용하면서 그 대지의 면제가 200조금토 이상이면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이 대지 안에 적용을 면제 받는 것이 있었죠 면제 된다 그 말은 그 대지에 적용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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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적용을 할 필요 없다 자 전국토가 이렇게 했습니다 전국토는 크게 사용도적으로 구분 지정 이용 관리하고 있죠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죠 이렇게 했는데 대지 안에 적용해라 라고 하는 이 규정은 어디에서 강하게 적용해서 우리 눈을 즐겁게 해 주도록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전국토 중 도시 지역의 땅 주거 지역이 있고 상업 지역이 있다 공업 지역이 있다 농 지역이 있다 그때 이 주거 지역에 상업 지역에 우리 도시민들이 많이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건축이 들어있죠 그리고 저 산 속에 산 쪽 근처에 있다 공업 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존하는 녹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도시민들이 주로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민들을 상막하면 안 되니까 이 주거 지역에 있는 대지 상업 지역에 있는 대지의 면적이 200종부터 이상이면 적용하세요 라고 합니다 적용은 여기서 강력하게 적용해서 두고 있는 거예요 이 공업 지역은 공장을 건축하는 땅들이에요 그렇죠 이 공장은 조그만한 공장에 들어간다 그 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대지 면적이 설령 200종부터 이상이라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상품을 그 대지에다가 적차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굳이 공장에 있는 대지에다 적용을 해라 라고 의미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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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나왔죠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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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적용 면적이 이렇게 정권으로 암기를 해버렸어요 앞에 있는 수치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이 녹 지역에 여러분이 대지를 조성해가지고 200종부터 만들었어요 여기다 건축물 건축한다 합시다 대지 면적이 200종부터 이상인 것이라도 여기다 적용해봐야 의미 없죠 왜 대목만 열고 나면 식물들이 너무 많아요 풀밭이 많아요 그래서 풀씨가 나와서 마당 자체가 풀밭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하는 건 자유지만 녹지역도 마찬가지고 관리력도 마찬가지고 농림지역도 마찬가지고 자연국 보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녹지역에 나오면 적용 면제 관리역에 나오면 면제 농림지역에 나오면 면제 자연국 보증에 나오면 면제 이렇게 딱 가닥을 쳐버렸어요 공업지역에 등장하는 공장도 면제 이렇게 그리고 소대지 키우는 축사도 면제 임시로 설치해 부시게 되면 가석은 축물들 면제 바다를 밀어서 대의를 만드는데 그게 아직도 염분이 함유됐다 그러면 이 소금물하고 식물을 뿌리는 산극이에요 산극 이 소금물이 있는 그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라 그러면 삼탑이 적용되어서 나무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지에 염분이 함유됐다면 적용 면제 그래 이 가로수가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로수 나무가 있어가지고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나무 잎에 우거져서 간판이 가려져가지고 손님들 잘 안 온다 그러면 이 가로수를 죽이기 위해서 나쁜 그런 사람들은 가로수에다가 여름 내내 물을 타서 주는데 소금물을 타서 주죠 그래서 나무가 가려면 다 벌겁게 타주고 있어요 왜? 소금물을 많이 먹어서 삼탑이 적용되어서 물을 못 먹어서요 그래서 다 죽어버리는데 아무튼 식물하고 이 소금물은 좀 상극이다 그래서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바로 적용 면제 그리고 이제 적용의 면제 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아까 물류센터거든요 창고 이 물류센터는 바로 주거적 상업적이 아닌 그런 나머지 지역에다가 1500정도 미만으로 조그말로 건축한다 그때는 굳이 적용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물류시설인 창고 같은 것을 주거적 상업적이 있다 200정도 이상이 대지 확보해서 건축을 하고 온다 그러면 반드시 조그말로 해야 된다는 거요 물류시설, 연면적인 1500정도 미만의 물류시설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게 될 때는 적용을 해야 되는가? 바로 주거적 상업적이 중요해요 꼭 그걸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공개공제 확보가 나있죠 486페이지 이게 시험에 올해 꼭 시험에 한문제 나오는데 이 파트 이 파트는 다음 주에 하죠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음을 짓고 공개공제 확보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죠 안녕하십시오